민법의 기본 원칙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A에 따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네요. B에 따르면 사유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개인의를 침해하나 제한할 수 없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죠. 계약의 내역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C에 따라 법적 효율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 공정의 원칙이네요. 그러면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에는 무과실 책임이 적용이 되지 않죠. 점유자는 자기가 고의 과실 없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소유자의 경우에 공작물의 소유자, 건물 소유자 이런 사람의 경우에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이 되죠. B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로 인식된다. 그렇죠. 소유권 절대의 주의에서는 소유권이 절대적 권리로 인식이 돼요. 이게 나중에 소유권의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되는 거죠. 반대로 써있네요. 소유권 절대의 원리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기반이 되는 거고요. 계약 공정의 원칙은 이것보다는 좀 더 사회적으로 원활하게 개인의 자유를 약간 제한받게 하는 원리죠. 그래서 옳은 설명만을 고르면 니은이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